서산시는 23일 시내 전역에서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새봄맞이 국토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. 이날 대청소는 시내 전역에서 유관기관, 사회단체, 기업체, 시민 등 3천 명도 함께 참여해 골목길, 공원, 하천 주변 등의 취약지역에서 4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. 시는 내달 8일까지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시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생활 주변의 공원, 도로변,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겨운에 묵은 무단투기된 방치 쓰레기와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예정입니다.